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등안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아귀찜이 있어요 맛있게 보이죠? 그리고 김치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귀찜을 아귀찜을 떴어 요거 좀 했어 콩나무소고 말고 됐어 알 내가 알 잘 먹으니까 응 요거 겨자소스 찍어 먹으면 돼 음 음 와 오징어도 한 마리 들어가있네요 오징어 와아 응 그때부터가 아가기 설탕 가루 João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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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지 스스로 towards 썰어 그 들어간 뱃지 뱃지를 약간 매운데 오징어 김치 고춧가루 아까 전에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야지 응 그전에 한번 만들어서 먹었잖아 안 먹었나? 먹었어 한 번은 못 먹고 매워 응 한 번은 내가 잘못 만들어갖고 응 가위 줘봐 응 이제는 인터넷에서 나와서 보고하니까 잘해 잘해 나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을 잘 먹으래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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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다 그냥 먹어도 돼 난 즐겨 뜨끈뜨끈끈끈 맛있네 하나도 안 즐겼네 응 응 응 새우 새우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백김치로 다만 있었어 고춧가루 고추냉이 요즘 음식 못한 사람은 없던 다 잘해 인터넷에 다 나와가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 알 좀 먹을래? 먹었고 난 됐어 이제 그만 좀 아주 맛있다 난 이런 거 잘 먹어 5,000원 50,000원 아... 땀이 엄청나네 아... 땀이 엄청나네 약간땀물 아... 땡 네, 네. 고춧가루 한 번 더 먹어 쪼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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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집 맛집이네 완전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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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